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 예비 9일이니까 선생님이 또 하이 뭐 이렇게 해줘요. 원래는 이렇게 안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수능 준비도 현재도 고수연쌤 해서 수연고 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이 8월 중순 지나고 나서 이제 학교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또 마지막에 기말고사 한번 딱 남겨놓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나 예비 고1이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다 라는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때부터 이제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혼돈스럽고 내가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전략적일까 이런 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부를 해서 나의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유불리해진다 라는 거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챕터를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챕터 1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학교에 지나갈까. 이제 여러분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내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어 친구야 너 자퇴하니? 너까지 자퇴하면 우리 학교에 1등급이 6명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막론하고 되게 좀 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5등급제가 되면서. 그래서 1등급이 이제 10%예요. 4%가 아니라 10%. 그 다음에 2등급이 24%.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누적해서 34%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여기 2등급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딱 보면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거를 잘 봐야 돼. 팩트는 뭐냐. 이제 이 바깥으로 넘어가면 대학을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5등급제가 됐구나라고 하지만 내신이 요한에는 반드시 들어와줘야 돼요. 미니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가 그래서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할까. 자 특목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럼 영재고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신 따기가 일단 쉬운 게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제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뭐 선생님 저는 경쟁력 있는 학교에 가서 치열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면 돼요. 왜냐. 책임은 여러분이 지면 되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내신을 조금 더 내가 잘 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일반고에 가는 게 높죠. 왜냐하면 다 이걸 노리고 갈 거 아니에요. 특목고에. 거기서 내가 10% 안에 들 수 있을까. 꾸준히 3년 내내.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거리도 중요해요. 집에서 거리. 세 번째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거리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멀더라도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편하면 괜찮아. 그리고 밥도 중요해요. 여러분. 급식도 맛있는 학교가 중요하답니다. 그거 다 생세하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관리를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보육.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몇 중학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랑 고등학교 시험은 굉장히 달라요. 레벨 자체가 달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때부터는 서수령을 확대하겠다. 심한 경우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객관식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들은 체크할 수 있지만 심지어 다 모르겠다면 소급법까지 날릴 수 있지만 나머지 주관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 안에서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만 가지고 이 세 단어만 반드시 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영작해. 이런 식이거든요. 업법상 실수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주제문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문을 읽고 나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능력에 달려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해와야 시험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50분 안에 빰빰빰빰 뽑아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크게 출제되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 문제가 3개밖에 없네. 나머지 27개는 어디서 나오느냐. 각종 부교제나 학력평가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것은 내신관리는 맞지만 이 내신관리가 포장지만 내신이지 안에는 수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옵션으로 기본으로 달라붙는 게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내신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여유있게 늘어났다는 건 변별력도 똑같이 여유있게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줄어들죠. 따라서 당연히 수능 최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같이 내신도 같이 공부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시윤 입시는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수능 난도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N수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만의 어떤 전략을 짜야 돼요.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간다. 여러분이 가겠다는 고등학교. 여러분 선택할 수 없고 어차피 뺑뺑이로 돌 수도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한 5개 정도 후보를 딱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 5개에 대한 조사를 해봅니다. 보통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도서관 가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하면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학원용 자료도 있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노력하고자 하면 안 될 게 없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추를 한번 보세요. 음 이런 경향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중등 과정에서 영어에 있어서는 내가 깨쳐야 되는 게 바로 grammar, 어법이에요. 근데 이 중등 과정에서의 어법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세대는 보통 영작하고 그다음에 스피킹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독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쓰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분석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특히 2학년 때부터 빵꾸가 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그다음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이런 영어를 갖다가 조금 그래머를 다지시고 이걸 기반으로 내가 라이팅까지 할 수 있느냐. 영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독해 지문을 보고 나서 내가 깔끔하게 한 줄로 분사구문을 써가지고 내가 주제문을 요약할 수 있느냐. 또는 분사구문이 아니라면 관계대명사 저를 사용해서 요약할 수 있느냐. 또는 대조문장을 써가지고 내가 요약할 수 있느냐. 강조구문을 써서 할 수 있느냐. 도치문장을 써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 제시에 맞게끔 내가 변환할 수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럼 수능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의고사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듣기평가랑 그다음에 수능 영역에 해당하는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 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요런 유형들이 있구나. 보통 학교에서 나오는 객관식 유형들은 그 모의고사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저는 선생님 기존에 수능하고 저기 수학이랑 과학을 열심히 하느라 영어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일수록 이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단어를 되게 최고급 수준으로 올려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영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영어는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공부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영어를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치고 나면 아마 결심을 할 거예요. 난 정십하다. 근데 그렇게 결심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이제 수능 100일쯤 해서 찾아왔었는데 다 하나같이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땐 몰랐다. 내가 이렇게 내신을 놓았는데 이게 이렇게 타격이 클 줄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문 닫지 마시고 하나를 내가 설사 좀 망했다고 치더라도 10번의 시험 중 한 번 망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수수수수수수 이렇게 가진 않아요. 반 정도 못하고 반 정도 잘했으면 잘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면서 비록 여기서 시행착오가 내신에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능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포트임 터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난 이제 고등학생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계획을 짜서 하루하루 할 수 있을까. 단어, 그 다음에 억법, 그 다음에 영장,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을 읽고 주제문 뽑아내는 거, 요거, 그리고 모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from now on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가스터디에 엄청나게 많은 강좌들 있잖아요. 미리 다 두루두루 보세요. 와,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게 중학교랑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영어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위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날 때쯤 하면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썰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채우고, 채우고, 목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기로 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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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